왕후의 힘 미백이다 공진향 선 미백 팩타 후 800년 왕실에 바쳐진 공진비다 새롭게 태어나 피부의 시간을 멈추리라 왕후의 얼굴산은 아래로 향하지 않는 법 공진향 기엔진 크림 후 파이팅 파이팅 기엔진 크림 효과를 본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더 좋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출시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저도 물론 사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피부의 탄력 그리고 얼굴 윤곽 가장 중요한데 꾸준히 사용하니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면서 만족하니까 촬영하면서도 아주 더 집중이 잘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만큼 후우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서 저도 참 뿌듯합니다 더욱더 좋아진 공진향은 기엔진 크림을 여러분께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800년 왕실에 바쳐진 공진비다 새롭게 태어나 피부의 시간을 멈추리라 왕후의 얼굴에서는 아래로 향하지 않는 법 공진향 기엔진 크림 영예 피부 자생 나이를 테스트하다 제 자생 나이는 어머 실제보다 어리게 나왔는데요 요즘 피부관리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후우 비척 자생 에센스를 꼬박꼬박 챙긴 보람이 있네요 당신의 피부 자생 나이는 몇 살일까요? 지금 후우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피부가 살아나는 게 만져져요 스스로 힘을 가진 피부 비척 자생 에센스 후우